손태진 씨의 최근 논란은 한국의 열정적인 음악 산업과 연예계에서 발생한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불타는 트롯의 타파로 이름을 떨치며 승리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과거 술자리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진노 씨의 발언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으며 사태의 전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에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얽혀 있었으나 최근에 이루어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과 궁금증을 느꼈지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태진 씨가 2016년에 발생한 벌금 50만원 납부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취중의 친구와의 다툼이 발생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왜곡된 보도와 날조된 내용이 퍼져나가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신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오해와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진호 씨의 해명과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반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의 팬들 사이에서는 이진호 씨가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태진 씨와 관련된 논란의 전말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개인의 실수나 과거 행동을 비난의 목소리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한 개인의 전체적 가치나 성격을 단정 지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손태진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 법적 절차를 따라 처벌을 받았으며 그 사건만으로 그를 전과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손태진 씨는 과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그 이후 대중 앞에 나타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 실수나 과거 사건이 그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오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손태진 씨가 불타는 트롯을 떠난 후 겪은 논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압박감과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그 기간 동안 우울증과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손태진 씨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 재능과 무대 위에서의 열정은 과거와 별개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압박을 견뎌온 손태진 씨에게는 더 이상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의 팬들은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그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태진 씨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유튜버 이진호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의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호가 황 씨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닌 특정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로 보여집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진호가 손태진 씨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를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에 대한 부정적인 행위는 단순히 그 본인에게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실한 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수를 응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를 비방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진정한 팬 문화를 해치는 것으로써 가수와 팬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팬 문화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입니다. 진정한 팬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0월 말 손태진 씨의 활동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관심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힘입어 내년 상반기에 추가 콘서트 일정을 잡을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에서 손태진 씨는 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하며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공개된 이 편지에서 그는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무대 위에서의 열정이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이 자신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도 변함없는 팬들의 사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손태진 씨는 팬들의 꾸준한 응원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평생 갚을 수는 없겠지만 노래와 무대를 통해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현재 손태진 씨의 복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방송 복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의 복귀와 함께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을 입증하는 새로운 싱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표현, 무대 매너는 오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그리움을 달래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싱글은 다양한 음악 차트를 휩쓸며 그의 예술적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손태진 씨는 이번 앨범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예술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는 그랑프리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두에 올랐으며 네티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역시 그의 인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생아 고마웠다는 음악 비디오는 단 하루에만 39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영원한 내 사랑 무대 역시 35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의 음악적 능력과 대중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달과 다음 달에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손태진 씨의 첫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로 미국 타임스퀘어에서의 광고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손태진 씨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12월 연말 결선에서 그의 더욱 빛나는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수 손태진은 그의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진입니다. 콘서트 연습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카페 분위기가 활기차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콘서트를 축제처럼 즐기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드디어 제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콘서트 준비를 한 지 이제 두 달 되었네요. 쟁쟁한 선배님들이 서신 큰 무대에서 제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것이 정말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태진 씨는 팬들의 지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콘서트에는 여러분 저의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예쁘게 봐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서트가 제 인생의 첫 걸음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태진 씨의 이러한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의 콘서트는 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